오늘은 폐암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폐암은 예후가 상당히 안좋은 함으로 치료가 힘들뿐더러 중도에 치료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먼저 잘 알려진 대로 폐암은 흡연과 간접흡연이 주된 요인이 되고, 환경적인 것과 잘못된 식습관, 가족력 또한 무시를 못합니다. 물론 흡연을 100살이 넘게 하고도 아주 정정하게 사신 분들이 국내와 해외에서 꽤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의아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한예로 영국에서는 95년 동안 최장흡연한 위니 랭글리시가 103세까지 살다가 가신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난 1914년부터 흡연을 시작해 대략 17만 개비가 넘는 담배를 피웠습니다. 처음 7살 때부터 담배를 피워왔다는 그녀는 매일 적어도 5개비 이상의 담배를 피웠고, 많을 때는 하루 60개비까지 피웠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흡연을 꾸준히 하고도 건강하게 100세 생일을 맞이해 화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 꼭 흡연이 폐암을 직접적으로 일으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한편 상지대학교에서는 폐암의 근본원인은 정기 부족 특히 음이 부족할 때 생긴다고 하며, 그에 대한 치료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는 종종 심각한 독성을 초래하여, 실질적으로 면역력 저하와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약초 대체요법을 통해서 별다른 치료 대책을 강구하기 힘든 폐암 환자의 증상을 상당 부분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최근 약초 중에서 항암 관련 요청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데 오늘은 폐암의 효과적인 몇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폐암 치료를 근본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금수육군과 기침을 멈추고 천식을 안정되게 하는 것으로, 암과 싸울 수 있는 기초 체력과 면역력 유지가 중요합니다. 참고로 금수육군은 노인들이 숨을 헐떡거리는 것을 치료하는 처방법입니다. 이를 충족하는 약재가 뽕나무뿌리 껍질인 상백피나 뽕상황버섯입니다. 상백피는 폐암에 있어 한의학적인 변증과 접근으로 환자들의 많은 고통을 덜어주는 것으로 임상적 실험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지대학교에서 상백피로 폐암세포 항암활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상백피 추출물을 환자에게 투여하였습니다. 그 결과 폐암세포의 호흡에 관여하는 미토콘드리아가 변화하였고, DNA분절화가 일어나 폐암세포 자연사를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세포분열을 일으키는 인산화요소 사이클린이 증가되어 폐암세포가 멈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백피는 폐암치료제로서의 사용가능성을 높게 시사하였습니다. 폐암치료에는 상백피 20g에 물 2리터를 붓고, 추가로 길경과 방풍각 5g을 배합해서 처음에 강불로 끓입니다. 또다른 방법은 상백피는 10g에 지골피 8g, 400산 덕근거 5g, 감초 4g을 배합한 후 물 2리터를 붓습니다. 그리고 물이 끓게 되면 약불로 뭉근하게 다려서 물이 절반가량 줄어들게 다리시면 됩니다. 음용은 하루 2회씩 아침과 저녁 식전이나 식후에 한 컵씩 마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들 약재배합은 암세포의 성장을 농도이준적으로 줄어들게 하였고, 대조군에 비해서는 폐암세포가 뚜렷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상백피는 특별한 부작용은 없지만 찬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체질에 따라서는 설사를 할 수 있으니 용량을 잘 지켜서 사용해야 합니다. 두번째는 오삼 중 하나로 잘 알려진 단삼입니다. 단삼은 뿌리가 붉어서 단삼이라고 불리게 되었고, 혈류장애를 치료하는 약재로 빠지지 않고 사용됩니다. 동신대학교에서 단삼 추출액을 폐암유발생쥐에게 투여하여 폐암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습니다. 그리고 3개의 군으로 나누어서 체중변화와 폐조직의 조직학적 변화, 세포사멸, 면역조직화학, 폐암세포 유전자 발현을 관찰하였습니다. 실험결과 단삼 추출액은 폐조직을 빠르게 회복시키며, 대조군에 비해 단삼 추출물은 암조직의 수와 크기도 동시에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단삼 추출물은 폐암의 발생과 치료에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단삼은 환기와 감초를 배합한 후 물 1리터를 붓고 반양이 되게 다려서 아침과 저녁 하루 2회씩 복용하면 됩니다. 세번째는 항암치료에 늘상 사용되는 하늘탈이 뿌리 천화분입니다. 원광대학교에서 천화분 추출물이 폐암세포주에서 세포자멸사에 대한 연구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천화분 약침액은 농도 의존적으로 폐암세포 생존률을 감소시키고, 핵의 분절화를 일으켰습니다. 또한 단백질 발현량은 감소가 되었고, 암세포 살상 및 괴사율은 무려 90%가 넘었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천화분은 폐암유발에 대한 세포자멸사로 항암효과가 입증이 되었습니다. 천화분은 화살나무 각 10g에 감초나 대추를 넣은 후 물 1리터를 붓습니다. 그리고 물이 끓어오르면 약불로 줄여서 40분간 뭉근하게 달인 후 하루 2-3회씩 마시면 됩니다. 또한 산재나 환재로 만들어서 꾸준히 복용해도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하늘탈이는 특별한 독성이 거의 없어 부작용에 대한 보고는 없지만, 맛이 차고 쓴 편이어서 평소 몸이 냉하거나 수족냉증이 있으신 분은 주의해서 복용해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